잘 안 들려요? 제 목소리 좀 많이 가라앉아있죠? 좀 피곤해서 예 바라겠습니다 자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오늘 잠깐 그냥 라이브 잠깐 하고 이제 자러 가려고 고도 슬립 플리즈 자러 가려고요 오늘 TMI 플리즈 오늘 TMI는 정말 와인을, 맛있는 와인을 샀다라는 거 오렌지 와인 원래 레드 와인 위주로 먹지만 오렌지 와인은 내추럴 와인으로 샀는데 내추럴 와인은 약간 좀 화이트랑 오렌지 이렇게 로제 와인 이쪽이 독특한 맛들이 좀 더 많이 느껴져서 네, 캔디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추럴 와인 중에 좀 귀여 보이는 오리 내추럴 와인은 약간 좀 라벨 특이한 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와인을 좀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늦게 와서 너무 미안하고 좀 빨리 왔으면 더 많은 분들과 좀 재밌게 대화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미안한,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도 자기 전에 인사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버블에 올린 거는 그거더라고요 그... 당근도 올려가 있고 약간 좀 스타벅스 제품인데 케이크인데 제주도에만 파는 이건 제주 스페셜 에디션 화강암 느낌이에요 아, 화강암이야 이제 졸리니까 지금 현무암이라고 하나? 그 돌하루방 그 돌? 갑자기 화강암, 화강암 졸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현무암 맞습니다, 현무암 화강암 맞아요, 아유 고마워요 여러분 저도 피곤해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이번 활동 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 이렇게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고 싶었고 팬사인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입덕하게 됐냐를 제가 여쭤봤는데 약간 좀 딱 계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그 스며들었... 갑자기가 아니죠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다 준며들었다? 이건 아닌가? 스며들었다? 약간 저한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덕질하게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할 때 한순간에 첫눈에 반한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영상 찾아보고 사진 찾아보고 그런 분들도 많으셔서 어느 순간 다 챙겨보고 있더라 하고 있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이벤트 팬사인회 이벤트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해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이제 팬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을 좀 만나서 같이 노래하고 공연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그레이스2 뭐 모닝스타 다 그게 바로 저 가랑비의 옷 져듯이 액며 들었다 액며 들었다가 좋네 엑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얼른 또 물론 방금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왔지만 새로운 활동들 뭐 작품들 오늘 드라마, 영화, 뮤지컬도 아직은 계획된, 확정된 건 없지만 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일들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새로운 또 앨범을 빨래야 또 여러분들 모두 함께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과 함께 판독 콘서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영감, 많은 영감이 찾아올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멤버들 빨리 다들 소집 해제해서 좀 엑소의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오늘의 리더로서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게요 여러분들한테 소집 해제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레이스트 활동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몸소 느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무대 좋은 작품으로 그리고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보답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눈이 계속 감겨요 네,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오빠 저 잘게요 뭔가 아쉽더라고 요거텔에 왔는데 옛날에 세연이랑도 막 라이브하고 백현이랑도 하고 카이랑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혼자 자기 콘서트 끝나고 뭔가 혼자 그냥 자기 너무 헛헛하고 팬분들한테 또 못다한 멘트도 하고 싶고 그랬던 추억이 생각나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얼른 자요 여러분들도 좋은 밤 잘 잊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잘자용 너 너무 피곤하다 눈이 감겨 피준